지금 로클푸드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마늘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하얀 마늘입니다. 하얀 마늘은 땅에서 수확하자마자 했을 때 이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품성이 되는 마늘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수확을 하면 지금 흙이 묻어있는 마늘 상태입니다. 줄기는 요즘 기계화가 되다보니까 일정하게 잘려서 길이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줄기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잘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할 때 아무래도 흙 같은 게 묻어있으니까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건에 이용해서 바람을 분다던가 전체적으로 기계화 시설을 해서 확인합니다. 저희는 소규모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손질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뿌리 부분에 흙이 많이 묻어있거나 균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같은 경우도 거의 잘라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요. 깔끔해 보여서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포장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빨간 망도 있고 녹색 망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마늘 같은 이미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얀색 망으로 했을 때 가장 깔끔해 보이고 누구라도 들기친 정도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양파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있고 원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망으로 하는 게 좀 더 소비자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는 비닐로 포장을 하지 않고 이 망을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장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은 동네 마트나 혹은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요즘은 포장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나만의 포장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한번 잠깐 영상을 찍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